지가 일하러 간 거야. 우리 진이 풀이러 간 거야. 우리 현이도 아니고 내가 걔 가정교육까지 시켜야 해? 아빠. 아이쿠. 그 입술 털 들어간 거 엄마한테 안 어울려. 누나 오랜만이야.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건가 봐. 하늘인 우리 아들이야. 어머니 속인 적값은 나중에 받을게. 도와드려요? 막내랑 타올이 많이 지내요. 막둥이라 더 키예요. 어려서 몸이 약했거든요. 누나. 저기 샴페인 좀 내려주세요. 하늘아. 누구? 아는구나.